김재원 금융노조 공공평택본부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임금 인상 자제 발언으로 노사 자치주의를 위반함으로써 3.1 교섭을 어렵게 만든 정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합원들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과거 보수 정권의 방만 프레임을 재활용해서 하루하루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탄압에 대해 이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공정과 상식인지를 되물으며 잘못된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는 정부라면 정권 초부터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총파업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은행 영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또 언론기사 중에는 저희 2016년 9월 23일 총파업과 관련해서 실제 총파업 참가율 그리고 그중에서 시중은행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율이 낮았다라는 내용들을 보도를 하시면서 아마 이번에도 은행 영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기사들 써주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파업 규모가 얼마에 이를 것 같다. 또 은행 영업에 얼마나 큰 지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전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또 합법적인 쟁의권에 따라서 하고는 있지만 또 고객분들이 겪으실 불편을 생각하면 상당 부분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저희가 사전적으로 잘 안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누가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이 스스로 권리를 위해서 또 건전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총파업 현장에 많이 나와주시기를 홍보하고 독려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총파업 당일의 계획은 9월 16일 10시에 광화문 사거리 일대에서 파업 대우를 형성을 하고 거기서 파업 집회를 한 이후에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을 하고 그렇게 한 3시간여 정도의 집회 행진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